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거 부정 문제를 2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얼마만큼 조작할까? 이게 많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9분의 선거 사기처럼 그런 짓을 또 할까? 하겠죠. 얼마나 할까?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하냐 이야기. 이번에는 더 위험이 증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야무지 기름 조작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된 관내 사전투표수는 2479표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2479표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기록하면 다 기록을 합니다. 관외 선거인수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되는데 투표소에서 기록이 되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관위에서는 이 그대로 여러분들 개표소에 갖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다 표를 좀 집어넣는지는 알 수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전투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또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번의 공직선거는 가장 주력 부대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투표함 속에 몇 표를 집어넣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집어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거 사기시력 때는 생각한 것 같아요.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당선자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 사람들이 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번의 선거에서는 가장 주력 부대 보조부대가 아니고 주력 부대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위조한 실물특표지 투입은 상당히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했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조작한 것을 보게 되면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질렀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런 자료를 아무리 몇 표를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발급했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전산조작이 주력 부대고 실물로 된 위조특표지 투입 보조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의 증감 조작작업이 있었던 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관외 합친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더불당에게 사전특표수의 6.0889%입니까 6. 몇 퍼센트인가 6.89%를 더해줬는데 경상북도에는 3.6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경남은 6.61인데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 덕택의 이름은 윤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을 가지고 팡팡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선거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몇 번에는 여덟 번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2분의 1의 2천6성 2분의 1은 뭡니까 3천성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그래프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선관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겁니다. 이게 범죄 그냥 증거물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아는 겁니다. 이 3구 대통령 선거는 김세환과 노정이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인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제조 생산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이 그냥 입을 좀 다물어 주기를 기도할 뿐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모든 데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전남 전북 광주까지 다 더블당은 차이값이 플러스입니다. 표를 더해 줬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 전북 전남이 다 이런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경상북도가 2.7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역 선관이 협조를 대게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경상북도가 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경상북도도 7.5위 경상남도도 7.64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우편 투표는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표가 집화되는 우편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 선관이 소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는 경북이 2.7위밖에 안 되는데 2.7%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는 7.51%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들은 엉망진창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27년도 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4월 보궐까지는 이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봤는데 이제 문제가 이 방법이 너무나 알려져버린 겁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인 조작공식이라는 것이 공론화됐고 그 과정에서 제야 전문가나 공병호TV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만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훔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쇠기를 박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양반들을 난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을 들켰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까발리지게 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울산 교육감 선거까지 선거구마다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조작값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범죄가 2020년 4.15 총선만 여러분들에 따로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그냥 돌이채 그냥 완전히 그냥 훔쳤구나 그거를 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바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절을 통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